자,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컨텐트의 디자인을 해봅시다. 자, 우선 scene 밑에, s-c-e-n-e, scene 밑에 있는 바로 이 헤더. 헤더 컨텐트에 대해서, 헤더, 헤더 컨텐트를 우리가 이제 꾸며야죠. 자, 우선은 여기 있는 헤더를 화면에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가운데로 위치시키기 전에 저 헤더 컨텐트의 크기를 지금 화면 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, 딱 좀 화면보다는 작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자,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max-width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80%라고 이렇게 주면 죄송합니다. 여기에다 주면 안 되죠. 즉, scene 밑에 있는 헤더에 대해서 이렇게 max-size를 80%로 주면 여기 있는 이 헤더, 이 부분은 화면의 크기 보다 화면의 크기에 최대 80% 보다는 커지지 못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정도 size가 유시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젤을 화면 가운데 위치시킬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헤더의 경계, 헤더가 얼마나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헤더에다가 border, 5px solid 그리고 green이라고 하는 값을 주겠습니다. yellow가 좀 더 잘 보이겠네요. 자, 그러면 저 헤더는 저렇게 생겼어요. 그죠?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한 50% 정도로 줘서 얘를 조금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. 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자,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헤더를 가운데로 위치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그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이 헤더의 부모는 scene이죠. 저 scene의 폭이 요만큼인데 제가 가리키는 그 폭의 가운데면 여기 정도 될 겁니다. 이 위치로 이 헤더 엘리먼트를 자, 이 헤더 엘리먼트를 이죠? 이 헤더 엘리먼트를 그 scene의 폭의 반으로 위치시킬 겁니다. 자,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헤더의 포지션 값을 relative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left 값이 먹죠. 자, 제가 left를 10px이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살짝 떨어지죠? 여기 살짝 떨어진 이만큼이 바로 이 노란색 엘리먼트의 왼쪽에서 10px만큼 떨어진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. 10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헤더의 부모, 즉 scene의 화면의 가운데 위치를 알 수가 없죠. 자, 그러면 이제 %를 쓰면 됩니다. 50%라고 하게 되면 자, scene의 scene은 요만하 씁니다. 저 scene의 가운데에 이 헤더 엘리먼트가 위치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걸로 충분한가요? 아니죠. 뭔가 좀 삐꾸같죠? 좀 어긋나 보이죠?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헤더 이 헤더를 자신의 크기를 자신의 크기의 반보다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.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. 자,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건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css3 들어오면서 transform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. 변형이란 뜻인데 여러가지 변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translate x라고 하게 되면 어, x 그, x축으로 x축이면 폭입니다. 폭을 x축으로 어,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translate x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100px 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헤더 엘리먼트는 왼쪽으로 100px만큼 움직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마이너스 100% 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만큼 움직인 건 뭐냐면 자,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이 100% 이 100%라는 것은 바로 이 헤더 엘리먼트에 자기 자신의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폭의 100%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헤더 엘리먼트가 자신의 폭의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백 부분을 50으로 바꿔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균등한 걸 볼 수가 있죠. 즉, 하면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? 자, 일단은 top을 50%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좀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텍스트를 뭐 한 좀 더 늘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치우친 걸 볼 수가 있죠. 화면 가운데에서 아래쪽이죠. 그럼 얘를 이 자신의 크기보다 50% 높이의 50%만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translate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 y를 마이너스 50% 라고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가운데에 올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텍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. 됐죠. 자, 그 다음엔 이제 쉬워요. 자, scene header 밑에 있는 h1 태그에 대해서 font size를 erem이라고 하게 되면 erem은 예, 기본 font가 보통 16 픽셀인데 그 16 픽셀의 두 배니까 32 픽셀이라고 생각하세요. 좀 깊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h1 태그는 우리가 erem으로 했는데 h1이 아닌 태그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?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효과를 주면 되겠어요? header에게 주면 됩니다. font size를 1rem으로 하면 똑같죠. 그럼 제가 1.5 정도 하면 저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 크기는 유지하고 여기 있는 2가 좀 큰 것 같아요. 1.5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7 그리고 얘는 1.5 얘는 2로 합시다. 제가 너무 갈지 짜죠? 그렇게 됐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폭이 너무 좁아요. 요거 50%는 좀 과하고 한 80%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요 정도가 됐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h1 태그에 요거죠? h1 태그가 그 밑에 있는 이 컨텐츠 사이가 너무 붙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h1 태그에 어 마진 bottom 아래쪽에 대해서 예를 들면 1 rem 정도 띄우면 될까요? 요 정도 일단 띄웁시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들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가운데 정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저는 헤더에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지정하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고 요 정도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으면 여기 있는 요 헤더에다가 제가 노란색 박스를 준 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볼까요? 그 다음에는 헤더에 컬러를 화이트로 줍시다. 화이트 그럼 이렇게 되고 폰트가 너무 이렇게 일단 합시다. 예. 그러면 이제 더 꾸미는 건 우리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패럴렉스가 너무 늦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제 이제 패럴렉스를 적용하는 코드를 좀 짜봅시다. 자, 여기 있는 섹션은 우리가 항상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이 섹션을 세 번 반복해서 카피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C는 one 두 번째 C는 two 세 번째 C는 three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각각의 배경을 달리 해줘야겠죠. 지금 배경이 다 똑같은 상태죠. 자, 배경을 달리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든 씬에 대해서 배경을 지정한 요것을 컷해서 지우고 씬 밑에 원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카피한 다음에 얘는 two 얘는 three two는 누군가요? 바로 요 부분이죠. 이 부분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바꿔줍니다. 요걸로 그리고 three는 얘죠. 얘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역시나 바꿔줍니다. 세 번째 이미지로 오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됐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활용 점점이라고 하나요? 그 용에 용을 다 그려놓고 눈에다가 점을 딱 찍으니까 용이 날라갔다. 뭐 이런 뜻이 활용 점점 아닌가요? 자, 여기에서 요기 요거 하나만 딱 해 줍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요기 있는 요 씬에 해당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속성에 백시디를 하게 되면 저 씬의 배경 이미지가 스크롤과는 상관없이 고정된 위치를 고수하게 됩니다.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배경 이미지는 멈춰있고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컨텐트만 스크롤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근감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대박이죠. 되게 쉬운 건데 약간의 발상의 전환으로 정말 멋진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요기 있는 요거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우리가 요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.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사이즈를 커버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요 배경 이미지가 화면 전체를 사용하는 잘리는 구간이 없게 되는 사이즈로 자동으로 리사이징이 됩니다. 예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깨지는 것은 없어지죠.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패럴렉스 디자인을 만드는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를 살펴봤고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하고 자유도 높은 패럴렉스를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패럴렉스 디자인이 모바일에서는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현했던 이것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구글 크롬에서는 또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. 다행인 것은 크롬에서는 뭐가 작동을 안 하냐면 뒤에 있는 배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작동을 안 해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에 있는 배경이 스크롤할 때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.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. 그런 문제는 별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파이어폭스 같은 데서 해보면 어 같이 올라가는데 파이어폭스에서는 동작을 하거든요. 또 픽세이드가 그런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. 예 조금 불편해요.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 제가 듣기로는 모바일 운영체 모바일에서는 배터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들이 이 컴퓨팅 파워를 좀 덜 쓰기 덜 쓰는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럴렉스를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이것을 사용자의 경험을 오히려 해치지 않을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따져보셔야 될 문제입니다. 자 여기까지 됐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 옵셔널 그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 수업입니다. 뭐냐면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더 미려하게 꾸미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최종적인 모습은 이런 모양의 디자인이 될 겁니다. 예 폰트를 좀 다듬고 뭐 여기에 이렇게 선을 좀 긋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거니까요 어 조금 더 css의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다음 수업까지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고 패럴렉스만 봤으면 됐다는 여기서 딱 엑싯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